예 오늘 5일차 땅굴 5일까지 팠는데 5일차 땅굴 소개해 보겠습니다. 겉에는 이렇게 항토흙입니다. 항토흙이고 쭉 들어가면 이제 암석이 나오고요. 한 10m 정도 들어가면 암석이 나오고 암석 깨서 좀 들어가다 보면 물론 다 암석으로 되는게 아니고 흙하고 항토흙하고 섞여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쭉 들어가면 마사토 나오고 그리고 또 항토 나와요. 항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암석이 나오는데 암석이 항토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냥 큰 암석이면 캐기 힘들텐데 항토하고 맞물려 있는 암석들이라 톡톡톡 파내면 암석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힘든 아직까지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. 5일까지 지금 팠는데 한 3m 정도 팠어요.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.